와우 무지개 펜 이렇게 예쁜 그림에 흰색 페를 더 칠하면 색상이 바뀌고 하얗게 변하고 보이지 않던 그치가 나타나는 색칠 마법사 와우 무지개 펜 있다가 사라지고 숨어있다 나타나고 색 변신도 내 맘대로 틀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의 펜은 지울 수 없지만 무지개 펜은 흰색 펜으로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더 화려해지고 패션 디자이너도 돼보고 와우 알록달록 참 근사하죠? 귀엽게 바꿔주고 이렇게 그려놓으니 정말 귀엽죠? 이번엔 무슨 색이 나타날까?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도 집중력이 쑥쑥 호기심과 상상의 나래가 쑥쑥 멋지게 글씨를 쓰고 검정펜을 칠하면 와우 3D 입체 글씨까지 보면 볼수록 신기한 컬러 마법사 스프레이 기구를 꺾고 스프레이 기구를 꺾고 후후 불면 스프레이 기구를 꺾고 후후 불면 파란 비행기가 뚝딱 다시 불었더니 숨어있던 구름까지 다양한 기업과 연출도 간편하게 와우 무지개 펜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평범한 종이가 예쁜 사랑의 메신저로 대변심 부모님께 친구에게 생일이나 특별한 날 세상에 딱 하나뿐인 특별한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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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볼수록 놀라는 와우 무지개 펜 첫째 내 마음대로 그리고 바꾸고 색깔 체인지 이렇게 예쁜 그림에 흰색페를 더 칠하면 무지개 다리에 예쁜 하트가 떴어요 싹 사라지고 원하는 대로 쥐우고 칠하고 변신하는 마술 둘째 사라졌다 나타났다 마술 같은 변신 얼룩만의 색을 지워 줄무늬를 만들고 쓱쓱쓱 색칠하면 사라졌던 글자가 나타나고 글치를 쓰고 검정 펜으로 테두리를 둘러주면 3D 입체 글자로 대 변신 참 신기하죠? 셋째 다양한 효과 연출 스프레이 기구에 펜을 꽂아 입으로 후후 분 다음 반지트를 거두면 와우 예쁜 비행기가 뚝딱 잠깐 다시 후후 불었더니 숨겨졌던 구름이 짜잔 넷째 창의력이 쑥쑥 집중력이 쑥쑥 돌고래 뱃살은 반짝반짝 형광으로 열대야 지느러미는 알록달록 줄무늬로 원하는 대로 그리고 더하면 꿈꾸던 바다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이번엔 무슨 색이 나올까? 호기심 폭발 집중력이 쑥쑥 창의력이 쑥쑥 이런 교구 또 보셨어요? 독일 원산지의 최첨단 기술로 만든 잉크를 사용 선명한 색상 놀라운 성능 와우 무지개 펜 컬러 변신용 펜 9개 이레이저 펜 9개 슥슥 칠하면 색이 바뀌고 지워지는 흰색 펜 2개까지 총 20종 모두를 2만 9천 8백원에 드립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정품 한 세트 20룡을 더 드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스프레이 기구와 반지 등까지 총 42종 모두를 2만 9천 8백원에 드리는 트루의 찬스 와우 놀라셨다면 지금 전해주세요 2만 9천 8백원에 드리는 2만 9백원에 드리는 2만 9백원에 드리는